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우리 날마다 기막힌 새벽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을 우리의 새벽을 기가 막히게 하는 은혜의 말씀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스테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테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테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와 서기관들을 충동시켜와서 잡아가지고 공해에 이르러 거짓 등 증인들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것과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맞이하니 하는도다 그의 말에 이 나세렛 예수가 이것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공해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테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미국의 링컨 대통령이 그 얘기를 했죠 사람이 나이 40이 넘으면 자기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얘기요 참 일리가 있고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40대 30대 40대 혹 50대까지 쉽게 말하면서 비교적 젊었을 때 제 얼굴 표정을 늘 생각해 봐요 좀 날카로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쉽게 접근하지 못할 어떤 그런 표정이었던 것 같아요 아내가 텔레비전 보다가 제가 그때 소파에서 좀 졸았는데 나를 깨우면서 당신 저거 좀 보라고 프로그램이 뭐가 나왔는가 하면 한국 40대 남자들의 집에 있을 때 표준 표정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입꼬리 내리며 이루고 있는 건데 왜 우리 아내가 웃었는가 하면 당신이 꼭 집에서 저러고 있다고 그게 그때 젊었을 때 목사인 저의 모습이었어요 나이 들면서 그게 제가 싫어지더라고요 똑똑해 보이는 것도 싫고 싸나워 보이는 건 더 싫고 좀 만만해질 수 없을까 사람들에게 김동호가 좀 만만해질 수 없을까 아무나 와서 건드려도 괜찮아 보이는 그런 좀 사람이 돼야 될 텐데 이제 나이 70이 다 됐는데도 아직도 똑똑하면 어떡하냐 아직도 싸나오면 어떡하냐 그건 인생을 좀 잘못 싼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제가 요즘 제일 좋아하는 얼굴 표정 중에 하나는 날기새예요 날기새 할 때 이렇게 가만히 보면 내 표정이 조금 만만해 보이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여러분 내가 그러니까 늘 웃으려고 그러고요 그런데 이게 일상에서든 늘 이런 표정이 나오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정말 하게 돼요 그래서 링컨 대통령이 40이 되면 젠퍼스 이제 70인데 70의 나루도 내 얼굴에 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이 사는 것이 결국 얼굴을 만들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오늘 법문은 이제 스테반이 순교하게 되는 일의 시작인데요 처음에 발단은 논쟁이에요 그런데 스테반이 논리가 정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구약부터 쭉 나중에 7장 읽을 때 하겠는데 구약부터 쭉 훑어내려오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시키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저들이 반박하지 못한 거예요 지게 됐으니까 그게 지게 됐으면 내가 졌다 당신이 옳다 이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면 아주 응절한 방법을 썼어요 거짓 증인들을 내세웠어요 무엇의 율법을 패하려고 한다 뭐 이런다 저런다 해서 돈으로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워서 스테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보통 그냥 논쟁에서 이길 정도가 아니라 이제 그래서 죽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상황에 스테반이 지금 처해져 있는 거예요 화나고 속상하고 왜? 위증하는 거니까 거짓 증인 가짜 뉴스 만들어서 지금 겁박하는 거니까 세상에 그것처럼 화나고 속상한 일이 어디 있겠었어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밀었을 텐데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요 그 상황에 처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보니까 스테반이 화내고 억울해하고 속내고 이럴 줄 알고 봤더니 스테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스테반의 믿음의 실력 아닐까요 제가 이제 높은 뜻 교회 개척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때 이제 교회 재정을 다 교회 홈페이지에 다 공개할 때였어요 투명하게 좀 하고 싶어서 그랬는데 어느 분이 교회 홈페이지에다가 익명으로 제 월급이 연봉이 1년에 1억 3천몇병만 원이라고 그렇게 올렸어요 사실이 아니었어요 교회에서 주는 목회비 있고 그 해 이제 차를 바꾸겠다고 자동차 구입하는 예산까지 있는데 그걸 다 제 연봉으로 계산했더라고요 교회에서 차 사주는 거 고맙긴 하지만 그 제 연봉은 아닌데 목회비는 내가 사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교회 일을 위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내 연봉은 아닌데 그걸 연봉으로 계산해서 하니까 김 목사가 저렇게 교회하면서 많은 돈 받아가는 싹군목자다 뭐 이런 식의 글을 올렸어요 그런데요 사람들은 사실 확인을 잘 안 하더라고요 저에게 홈페이지가 마비됐어요 이제 댓글들이 하루에 한 7, 8천 개가 올라오더라고요 지금 이제 컴퓨터 성능이면 그 능이 감당할 거예요 근데 그때 우리 교회 컴퓨터는 그 감당을 못해서 다운되더라고요 그건 뭐하러 읽겠어요 근데 그걸 하루 종일 앉아서 읽는 거예요 읽으면 읽을수록 화가 나요 억울해요 속상해요 누군지 알면 가서 주워 봐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뭐 점심시간이 되면 직원들하고 나가서 가서 점심도 하는데 밥도 먹기 싫고 그랬어요 그때 뭐 내가 거울 보고 내 얼굴 보지도 않았겠지만 봤으면 틀림없이 내 얼굴은 천사 같지 않았을 거예요 분노와 억울함과 화냄으로 일그러져 있었겠죠 요즘도 마찬가지예요 요즘도 뭐 그런 식의 공격들이 가끔 어쩌면 또 자주 있으니까 근데 이제 하도 그런 거 하다 보니까 조금 달려는 됐어요 그런가 보다 하고 넘길 수는 있어요 그전처럼 화내고 상처받고 뭐 그것 때문에 분내고 가서 싸울 팔 걷어붙이고 싸워보려고 그러고 그런 건 다 없어졌어요 감사하게도 나이 좀 들기도 하고 또 감사하게도 그만큼은 믿음이 자랐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런 글을 혹 접하게 되면 그런 걸 알게 되면 내 얼굴이 천사 같아지지는 않을 거예요 예, 틀림없어요 그런데 스테반은 저보다 훨씬 더 나쁜, 위험한 죽음이 다가오는 거짓 증언으로 죽음이 다가오는 상황에서도 천사의 얼굴을 할 수 있었다 요즘 시작한 기도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저 죽을 때 웃으면서 죽게 해주세요 환한 얼굴로 세상 떠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더라고요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잘 하시던 분이 암에 걸리실 수도 있고 그렇게 투병하는 동안에 고통도 받으실 수 있는데 막상 돌아가시는 시간에 얼굴이 환해지고 쉽게 말하면 오늘 본문에 스테반 얼굴처럼 천사 얼굴 같았어요 그래서 그 가족들이 슬픔을 이겨내고 위로를 받고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천국 가셨구나 모든 고통 정말 없이 어떻게 저렇게 아기 같은 얼굴로 세상을 떠날 수 있나 그게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제가 알아요 예수 잘 믿어야 예수 잘 믿어야 그 복을 받을게 저는 그래서 죽었을 때 제 얼굴에 관심이 있어요 천사 같은 얼굴로, 아기 같은 얼굴로, 환하게 웃는 모습으로 정말 얼굴 그대로 하늘의 평화를 다 우리 자손들에게 보여주고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더 바라는 것은 죽을 때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사실 죽을 때보다 남은 과정이 더 힘들 수도 있는데 힘든 일 당할 때, 억울한 일 당할 때에도 스테반과 같은 믿음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고 아기 같은 얼굴을 하고 만만한 사람이 되어서 그런 사람이 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제게 은해 주신 말씀은 스테반의 얼굴이에요 천사 같았더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고 하고 우리에게 대해 거짓 증가하는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은해 때문에 천사의 얼굴을 하면서 살 수 있는 믿음의 실력 다 갖출 수 있는 우리 날개서 식구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성가 455장 골랐어요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 참 좋은 찬성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믄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하미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리 아멘 오늘 찬성 참 잘 골랐네요 오늘 말씀하고 찬성이 참 잘 맞아서 부르면서도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도 좋으셨죠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스대반은 모함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비겁하게 거짓 증인을 매수하여 스대반을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그 다급하고 위급하고 화나고 억울한 상황 속에 있었는데 사람들이 스대반의 얼굴을 보고 놀랐습니다 천사의 얼굴 같았더라 짧은 말씀 속에서 스대반의 믿음의 깊이를 짐작합니다 나이 40만 돼도 자기 얼굴에 책임지라 하는 말이 있는데 나이 70이 되어도 아직 예수 믿는 그 모습이 얼굴 속에 내 삶 속에 나타나지 못해서 분노하고 화내고 경직되고 하는 게 부끄럽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권받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거친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 때문에 온유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천사의 얼굴을 보게 하옵소서 주님의 얼굴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참 저한테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스대반의 믿음의 깊이를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흉내라도 내면서 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도 거친 세상에 살지만 거친 세상이 얼굴에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우리 또 제목이 기막힌 새벽 아닙니까 기막힌 은혜가 우리의 얼굴에 나타나서 사람들이 우리의 얼굴과 삶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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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